3월 9일 월요일, 누굴 닮고 싶나요?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어니스트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전설을요. 소년은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 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큰 바위 얼굴처럼 될까? 매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부자가 나타났지만 그 부자는 큰 바위 얼굴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장군도 나타났지만 큰 바위 얼굴과 달랐고 말 잘하는 정치인도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실망한 소년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자랐어요. 시간이 지나 소년은 전도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시인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는데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했던 사람은 부자도 장군도 정치가도 아니라 온화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어니스트였던 거예요. 그가 바로 큰 바위 얼굴과 가장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닮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게 된답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반사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재림신앙 이음 귤의 교회 신하라 마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바위 얼굴과상으로는 자기미를 싫어하는 WWE ci